한화 자산운용은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하고 이와 함께 공식 블로그를 신규 오픈합니다. 17일까지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자산소식 한화 자산운용 김영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 자산운용 홈페이지 한화펀드 닷컴의 이번 리뉴얼은 펀드 상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능성을 대폭 향상하고 기존 자산운용사 사이트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밝고 생동감 있는 디자인을 채용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새롭게 구축된 블로그 펀드펀드는 단순히 상품과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영 블로그에서 벗어나 운용사 사람들의 고민이 담긴 현장감 있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재미와 진정성을 동시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 자산운용은 오는 17일까지 블로그 오픈 이벤트를 진행해 총 56명에게 자전거, 플라로이드 카메라, 음료 기프티콘 등의 경풍을 증정하며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화 자산운용 블로그 펀드펀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금융 네트워크 한화 자산운용 김영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